네, 반갑습니다. 수도권 국물 밴드 혼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료 절 오늘 아파트 관리 노동자분들과 함께하는 이 뜻깊은 노동물화재에 함께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매일매일 아파트 관리 노동이 힘드실 텐데 오늘만큼은 마음 편하고 흥겨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곡 참 세상 사물놀이라는 곡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네, 들어갑시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찬구 깔악 소리가 신명나게 울린다 하늘 높이 울린다 좌절해서 깨라고 절망해서 깨라고 사람보다 돈만 아는 더러운 자본과 세상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살아났나 노동자의 손으로 해방세상만 세 참 세상을 만들어 보세 두스 풍치는 소리가 울엉짜게 울린다 하늘 높이 울린다 좌절해서 깨라고 용기를 내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용기를 내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좌절해서 깨라고 좌절해서 깨라고 좌절해서 깨라고 좌절해서 깨라고 잘난 놈도 못난 놈도 못난 놈도 한번뿐이 너무 아니세 일백년도 못살면서 천년살듯 팔과 나라 어차피 인생은 공수래의 공수로 어차피 인생은 공수래의 공수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보세 노동자의 손으로 해방세상만 세 참 세상을 만들어 보세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고 또 노동에는 기천이 없겠습니다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하청노동자 또는 계약진 노동자 영영노동자 그런 이름으로 임금을 착취하고 또 인간의 존엄성 마주 무시하는 더러운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회에 우리 2,500만 노동자의 힘으로 노동자가 대접받고 또 노동자가 대접받는 그런 잘만나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노동아리란 곡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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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 아리랑 者 아리랑 아리라 너도 아리라 오늘도 어김없이 붉게 타오르는 조태야 고단한 허재노동의 유부식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 마음 가볍게 발걸음 가볍게 노동안전이 털어가자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가리지 말고 노동자는 하나로 아리라 아리라 너도 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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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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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아리라 언제나 찾아오나 노동해방기약 없지마 노동탄압 강차별 정리해고 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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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아리라 원청노동자도 하청노동자도 가리지 말고 노동자는 하나로 아리라 아리라 노동자 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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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아리라 아리라